안녕하세요. 음악의 재미와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밴드 손용가여정입니다. 저희는 세 명이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이고 공감대가 많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하는 어쿠스틱 팝밴드입니다.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항상 거르게 돼버린 요즘 겁나게 비싸진 커피로 빈속을 달래며 하루를 보냈지 어린 시절 함께 했었던 친구들 어떻게 지낼까 엄마 아빤 잘 지내고 계실까 익숙한 노래가 어디서 들려오네 내가 뭘 하고 싶었더라 내가 하고픈 게 뭐였더라 지난 날들이 세상 놀랍기만 해 어떻게 버텨냈는지 든든히 먹고 다녀 엄마의 얘기 힘내고 씩씩하라 아빠의 문자 언제 한번 보자는 친구의 말로 오늘 하루도 난 힘낼 수 있는 걸 마주할 날들이 나는 두렵지 않아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나는 이딴 맛있는 거 먹을래 먹고 힘내서 앞으로 갈게요 어린 시절 좋아했었던 그녀는 어떻게 지낼까 가끔씩 내 생각을 할까 익숙한 노래가 어디서 들려오네 내가 뭘 하고 싶었더라 내가 하고픈 게 뭐였더라 내가 하고 싶었더라 지나온 날들이 세상 놀랍기만 해 어떻게 버텨냈는지 든든히 먹고 다녀 엄마의 얘기 힘내고 씩씩하라 아빠의 문자 언제 한번 보자는 친구의 말로 오늘 하루도 난 힘낼 수 있는 걸 마주할 날들이 나는 두렵지 않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거야 나는 이딴 맛있는 거 먹을래 먹고 힘내서 앞으로 갈게요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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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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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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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vou 안녕하세요, single sound lighter 박권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하러 나왔는데요. 비대면으로 다들 보고 계시죠? 아리랑TV가 또 글로벌하게 방송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영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건우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한솔리, 성근입니다. 다음 곡을 노래할게요. 멜티드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제 밴드입니다. mapeside. .. And I said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ut beautiful, beautiful for you But beautiful, beautiful for you But beautiful, beautiful for you Just melted away Hi, I'm 박수원 I've been participating in Arirang TV live on the show This is my favorite film This film is quit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many movies And this is my favorite movie It is a great tradition This has been a great celebration Oh,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podcast I've been attending a lot of出ive I want to thank you so much It is nice to know you 오늘은 눈을 뜨고 싶지 않아 살고 싶은 맘이 길을 잃고 도망쳐요 오늘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유는 외로움 이 겁을 먹고 자라나요 밤새 때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밤새 때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밤새 때는 나를 아껴주지 않아요 질투 섞인 밤이 문을 열고 새어나가요 나는요 나를 싫어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요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날 괴롭게 해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그 험한 품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오 그대가 가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그대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가야만 했었던 그대가 가야만 했었던 기다리던 운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 봄이 오는데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 왜 나를 떠나가 눈앞에 계시진 않지만 액정 너머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댓글로 많이 많이 써주시면 또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댓글 하나 주셨는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음악사에 길이길이 남겨진 아티스트 다녀연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며 감사해요 옌언니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망한 댓글만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 옌님 당신은 예술과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또 언제나 불러야만 하는 곡 홍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자신의 사랑이 과연의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남은 선물을 함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담아주면서도 다른 사람 다를 거 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하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줘 나의 모든 것들이 손대면 사라질 듯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에 내가 이지를 안 해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벌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하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하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어둠으로 당신은 세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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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국가적으로 약간 미국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왜냐면은 노래 하나하나가 다 색깔이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런 색깔이 다 있는 만큼 다양성에 있어서 좀 미국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눈꽃도시 오타루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음악이 사실 꽤나 좀 수주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얀 눈이 많은 곳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음악은 을지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클래식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 음악도 포크 느낌이나 아니면 90년대 락 느낌이 나는데 그 위에 또 신스사 사운드나 미디 같은 트렌디한 사운드를 얹고 있다고 생각해서 낡은 것과 새것의 조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도시보다는 조선의 한양이라거나 그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은 아무래도 역태가 최고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안경 쓴 발라드 가수 중에서는 좀 옆태가 괜찮을 판이 아닐까 이게 뭘 최고야 되나? 그냥 모든 면에서? 일단 이거는 제 팬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좀 좋아하고 잘 마셔서요 주량만큼은 넘버 원이니까 아무나 저에게 건드십시오 저는 타자가 빠릅니다 저는 한컴 타자 900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 블롤 제가 더 이상하고 energia 탕을 가고 그래도 잘 놓은 게 아니고 제가 협력한 상태들이 아무것도 안되니까 저는 네, 일부 장식도 안 될 것 같아요